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소리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 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100 전체를 잡는 문제로 쉬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를 정확하게 봐야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 딱 보더라도 여기 치중 같죠? 이 치중이 굉장한 급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양에도 이렇게 치중 가지 않으면 막히는 순간 바로 사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치중을 가야 될 것처럼 보여요. 100이 이곳을 찌를 때 막으면 이렇게 막아서 100이 살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끊어버리면 끝났죠? 여기 단수를 치더라도 받아줘도 됩니다. 이 단수가 없어요. 전체를 쉽게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100도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다음부터의 변화가 진짜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맥점을 조금 멋부려서 두면 이 나를 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흑돌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찔러도 넘어가고 단수 칠 때 이으면 끊기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면 패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를 만드는 거는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두는 거 패는 실패입니다. 전체를 잡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멋부린 이 3번의 수 좋지 않은 수가 되겠고요. 이번엔 이렇게 붙여 볼까요? 100이 여기를 연결 못하게 방해하면 이어서 다 잡을 수가 있겠지만 100도 찔러서 둡니다. 넘어가면 단수 쳐서 끊어버리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넘어가도 여기를 끊고 이쪽을 연결하면 단수 쳐서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역시 이 뚫림을 당해서 붙이는 수도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곳 미는 수를 보셨기 때문에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100이 막으면 약점을 지키면 살겠지만 여기까지 젖혀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100이 찔러도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100이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100도 여기서는 버티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들 때는 먼저 찔러서 하나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찌르는 수 넘어가면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죠. 막아도 어차피 이 자리 두면 된다라고 보실 텐데 여기서 100은 먼저 이 자리를 먹여 칩니다.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시죠. 따낼 수밖에 없는데 막는 수가 아니라 여기를 콕 붙여가가지고 흙이 찌를 수밖에 없을 때 100이 패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를 먼저 찌르고 먹여 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패고요. 패는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안 넘어가면 되지 않냐 할 수가 있어요. 흙이 이 자리 두는 수가 또 있거든요. 100이 끊어갔을 때 그냥 여기 받아 버리면 수상전으로 이겼다는 거죠. 100이 여기를 끊으려고 해도 막아버리면 들어가 봤자 막아서 100이 바로 단수이기 때문에 다 잡혔습니다. 이거는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뭐 100이 여기를 안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두면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역시 안되는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흙이 이렇게 수를 늘리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100이 지독하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를 쳐놓고요. 여기에 젖혀서 버티는 수가 있어요. 끊을 때 이 자리 두면 단패도 아니죠. 한수 늘어진 패로 100이 버텨어갑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겠죠. 다 잡을 수 있는 모양이 한수 늘어진 패가 났기 때문에 실패고요. 이거 패 안 하겠다고 여기 뻗었다가는 오히려 빅밖에 나지 않습니다. 대실패죠. 한수 늘어진 패가 이 모양의 최선인데요. 요정도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첫수라고 생각했던 이치중수 찔름을 당해서 한수 늘어진 패까지는 만들 수 있으나 잡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치중수는 사실 정답이 아닙니다. 반전이죠. 이렇게 반전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딜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들어가면 너무 쉽게 백이 살았고 반대부터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받아주면 요거는 치중가서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들어가서 잡아낼 수 있겠지만 반대부터 들어갔을 때는 여기를 막으면 되죠. 백이 살아있는 궁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 안쪽에서 수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도 역시 맛보기에 딱 걸려요. 그렇다면 남은 곳이 어딜까요? 한번 속어법으로 없애보면요. 여기 해봤죠. 들어가는 수 했었죠?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 젖히는 수 여기까지 다 해보지 않은 수 이 1, 2, 3, 4, 5 중에 해보지 않은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5번 자리죠. 이쪽 붙이는 게 오늘 문제의 정답입니다. 여기 첫 번째 급서를 찾으신 분이 얼마나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수가 딱 보일 때는 이 치중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수인데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만약에 막아주면요. 뻗고 저쪽 가서 여기서 지금 치중 가고 밀었을 때 원래는 여길 찌르고 먹여쳐서 둬야 되는데 이곳을 막은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먼저 붙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반대쪽을 막으면 이번엔 밑으로 뻗어서 두더라도 넘어가면서 전체를 잡을 수가 있어요. 100의 최강의 버팀은 여기를 붙일 때 이곳 한 칸으로 버티는 수입니다. 이 수만 제대로 응수한다면 흙이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장면에서 여기 뻗는 수는 선수가 되겠고요. 2일 때 찔러 가야겠죠. 100의 의도는 이겁니다. 찌르고 먹여쳐서 패를 만들겠다. 이게 100의 의도겠지만 핵은 이 의도를 벗어나는 이 뻗음수가 있기 때문에 100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수를 쳐도 다 받아주고요.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단수 쳐서 100 전체를 잡게 되고요. 붙임수 하나로 결국 100 전체를 잡으면서 성공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보이는 급소가 있었지만 그 급소는 함정이었고요. 정답은 오히려 의외의 곳인 붙임수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실전 상황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급소예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급소를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기 붙이는 급소 알아두셨다가 유사한 상황에서 한번 써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